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4만 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공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,84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만 천 명 증가했습니다.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고, 증가폭은 6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.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 7천 명 늘어났고, 제조업은 15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47만 2천 명, 50대 24만 5천 명, 20대는 11만 7천 명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.